몇 살이에요? 18살이요 오! 친구네? 18살이요? 응 반면에 우리 동생 하면 뭐 할 때 뭐 말 할 때 진진할 때 다 아! 귀여워 아! 나 이거 싫어! 진짜! 수화 친절히 소외도 은채의 明星日記 중做客 주동问 은채 몇 살 没想到 수화爆笑 획붙 우리 동생 还要求说评语 让众人笑翻 몇 살이에요? 아요? 18살 18살? 오! 친구네? 18살이요? 응 반면에 오 마이 갓? 어? 저는 몰랐어 어? 어? 내가 싸운 적도 있어요 우리 항상 싸웠어 어제 싸웠나? 오늘 싸웠나? 화가 너무 나서 그냥 그냥 가는 것도 있고 수화에表示 자기 상당 다제 인위 생위 막내의 지지 종시 배수어 그아이 헌타이엔 랑 은채 징후 워어여 수요 통간 나 선생님 맛돈이 하고 싶어 맛돈이 하고 싶어요? 동생 하면은 뭐 할 때 뭐 말 할 때 진진할 때 다 아 귀여워 아! 나도 이거 싫어 진짜! 아 나는 이런 게 싫다 하면은 너만 누릴 수 있는 거야 어 맞아 야 아! 똑같네? 그쵸? 나 어제 그 머리 할 때 또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야 가야 하기 싫어 하는데